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왼손 신경쓰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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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야 할 수 있어 지금 이것도 못 치는 친구들 많아 연습해서 한번 해볼까 20번 연습하기 20번이나요? 왜? 20번 가지고는 안되겠지? 30번 하고 싶니? 아니요 20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20번 열심히 하고 화이팅 네 화이팅 아니 피아노 오른손은 치겠다? 근데 왼손이 너무 어렵다고 어떻게 사람들이랑 같이 칠 수가 있지? 이제 겨우 한번 했다 아 깜짝이야 야 너 또 한번 치고 두 번 그을라 그러지? 아니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하지 마라 선생님 야야야야야 왜 왜 뭐 뭐 왜 나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찔리나 보지? 하 아 아 아 아 뭐야 피아노 똥손은 이걸로 대리만족해라 뭐? 피아노 똥손? 아 진짜 남벤장 근데 이거 어플 뭐지? 어 플레이어? 뭐지? 우와 게임인가? 내가 치는 유머레스크가 있잖아 아 케이스 필요없어 유머레스크 플레이 히히히히 힣히 화신 나아졌네 네 우와 이건 왜 틀렸어? 8분은표 이거 몇 분은표야? 어 8분은표지 그럼 몇 박자니? 한 박? 그렇죠 반박자죠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렇게 게임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피아노 치는 줄 알겠지? 키케케케케어비키 유머레스크 한 번 연습해 이렇게 18번 더 게임하면 되겠지? 이러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죽음이지만 피아노 치는 척해야겠다 오피님들 저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댓글로 맞춰보세요 안녕히계세요 이케의 여기 진짜 어묵 자 이놈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연습할 때 게임을 하고 있어 아 선생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뭐야? 피아노 치는 게임이야? 난 또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줄 알았네 핸드폰 압수 연습해 네 피아노 연습 게임으로 속이기 실패 그래도 드러나서 다행이다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선생님 너무 물셔워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선생님 화장실 좀 갔다올게 어 선생님 어머 어머 선생님도 더 플레이어 게임 하고 계셨어요? 너가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깔아봤는데 이거 재밌네 재밌죠? 어 고마 여기 K-POP도 있어요 어머 여기 아이유도 있네 선생님은 아이유가 최고로 좋은데 가수들 곡도 게임할 수 있나봐요 어머 세상에 그러네 그러네 아이유 곡도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준비 시작 준비 던던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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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댄스 저스댄스 선생님 빨간색은 이거 그냥 손 가만히 넣는 거예요 파란색만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아이유 어머어머어머 너 거기 틀려 발자국으로 걸어가 누가 끝까지 안 틀리나 저스댄스 던던댄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제발 너무 기다리지마 우와 이거 엄청 어렵다 이거거 나 너무 운이 안 좋은 것 같아 어우 와 이거 재밌다 와 선생님 집에 가서 아이유 것도 해봐야겠어 서로랑 서로랑도 해봐야지 오랜만에 재밌는 거 발견했네 피아노 선생님이랑 같이 신나게 피아노 게임하기 대성공 저랑 같이 피아노 게임할 사람? 좋아요를 눌러 눌러 같이 하면 재밌겠다 티티 티티 호비티 저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